안녕하세요. 후불제상조 SN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염습 그리고 소렴과 대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들 다소 생소하시죠? 만약 장례식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더욱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일단 염습의 뜻을 알기 위해선 이 단어를 반으로 나누어 생각하셔야 합니다. 먼저 습은 고인의 시신을 목욕시켜드리고 수의를 입혀드리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다음 염은 이 습이 끝난 후 고인의 시신을 삼배 등으로 싸서 묶은 뒤 관에 넣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염습은 앞뒤를 바꿔 습염이라고도 사용해서 염습과 습염 이 두 단어는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소렴과 대렴은 염습의 과정 안에 들어있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소렴부터 말씀을 드리면 운명한 다음 날의 습을 마친 시신을 옷과 이불 등으로 감싸 배로 묶어 관에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유교적 상례 절차입니다. 전통방식에선 이불과 옷을 동서남북 방향에 맞게 펼치고 곡을 하는 등 굉장히 복잡했었지만 근대엔 크게 간소화됐습니다. 그 다음은 대렴인데요. 소렴을 진행한 다음 날인 사흘째 날에 소렴한 시신을 다시 옷, 이불 등으로 감싸고 배로 묶어 관에 넣는 다음 과정입니다. 사흘째 이런 과정을 진행하는 이유는 혹시나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멀리 있는 친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시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 동안에도 고인이 소생하지 않으면 망자가 된 것을 의미했으며 습소렴과 함께 이승에서 저승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대렴에는 각종 꽃이나 장식 등으로 마무리하는 과정도 포함되는데 장식 등은 해당 장례지수자에 따라 다르며 종교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대렴에도 궁중 대렴이라고 해서 옛날 궁궐에서 왕께 했던 대렴 방식으로 아주 화려한 대렴장식으로 고인분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보이는 대렴 모습이 바로 특별한 궁중 대렴인데요. 저희 SN 라이프 상조는 보시다시피 최상의 궁중 대렴으로 고인을 모시고 있습니다. 기독교식 장르는 이런 소렴과 대렴을 생략하거나 소렴까지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염습과 소렴, 대렴의 용어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후불제 상조 SN 라이프는 언제나 고객을 가족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24시간 전화 상담과 장례 접수 가능하니까요.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후불제 상조 SN 라이프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